안녕하세요. 오늘 D-Day가 67일이라 그러네요. 세월은 빠르고 자 오늘 이제 7주차 보죠. 지난주에 우리 금융론 마무리하지 못하고 소위 마무리돼서 금융론 뒷부분 부동산 투자회사 한번 마무리하고 시험은 잘 봤죠? 그쵸? 시험이 쉬었죠? 아 그래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긴 했지만 뭐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서 점수가 좋을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보죠. 리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리츠에서는 이건 리츠는 주식회사죠. 주식을 발행해서 자 주식회사니까 이 주식회사 리츠에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사면서 투자를 한 거죠. 이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에 지분권에 해당되는 걸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았으니까 이렇게 자금을 모으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분금융이라고 배웠죠. 지분금융 나오면 리조신공사펀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얘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수익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이제 몇 프로 배당해줘야 될까요? 해당 연도에 대부분을 다 주주에게 돌려줘야죠. 몇 프로냐면 90% 이상은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실제 있는 리츠의 대부분은 뭘까요? 기업 구조조정 리츠예요.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나라에서 많은 권장을 하겠네요. 권장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건데 이 혜택이 뭐냐면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주식 제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외워놔야죠. 주주 1인의 소유한도 몇 프로? 50% 초과할 수 없다. 반절까지만 초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을 일반인에게도 팔아야 돼. 인간화 등록한 다음에 6개월 시간을 2년 이내에 인간화 등록한 다음에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런 주식 제한을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주식 제한이 없다. 자기 관리는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거니까 직원이 있죠. 직원이 있고 지점도 둘 수 있다. 실체형이라는 얘기죠. 실체형이어서 직원도 있고 지점도 있으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용관리할 거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정 리츠는 얘는 서류만 갖춘 명목상 회사죠. 그래서 명목상 회사니까 우리가 직원도 둘 수 없고 본점은 둘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본점 외에 지점은 둘 수가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데 얘는 서류만 갖춘 회사니까 누군가에 맡겨야 되겠죠. 위탁을 해야 될 텐데 그 회사가 뭐다? 자산관리회사 외워놔야죠.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예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나. 그럼 이제 이렇게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3개와 위탁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까지 하면 4개가 나오는데 직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네요. 뭐와 뭐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그러니까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통제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통제기준을 통제기준을 재정해서 준수해야 한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자산관리회사와 자기관리회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건 부동산 투자회사 법만 딱 외우면 무조건 맞을 수 있으니까 암기해서 꼭 맞도록 해야 돼요. 거의 100% 나오는 문제고 자 리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주식회사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란 특별법이 있어요. 이 특별법은 우선적으로 따르고 이 특별법이다 보니까 범위가 적어서 이걸 벗어난 경우라면 무슨 법을 따르냐면 상법을 따른다. 상법 처음 나오는 거죠. 상법을 따르고 얘는 지분금융이죠. 리조신 공사 펀드의 대표적으로 지분금융 자 간접 투자죠. 투자자가 돈을 내는 사람을 돈 되는 사람을 투자자라 그래요. 얘가 돈을 댄 건 아니죠. 누가 돈을 댔냐면 이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서 돈을 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리치를 거쳐서 투자한 거죠. 주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리치를 거쳐서 투자했으니까 간접 투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간접 투자고 주식 투자의 의미가 뭐냐면 부동산 투자는 장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점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자와 감가상각이 공제되어서 비용을 인정받아서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은 지역마다 다 다르고 유형마다 다 다르게 움직이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기에 적당하다.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가장 큰 게 뭐예요? 현금화가 어렵다죠. 유동성이 작다. 자, 근데 주식은 유동성이 클까요? 금융자상 중에 주식은 매일매일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현금화가 어려운 거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무슨 형태로? 주식이라는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황금성, 유동성을 뭐했다? 높였다. 황금성을 높이는 과정을 이런 투자 형태를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펀드라고도 얘기해요. 부동산 펀드를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라고도 해요. 이건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죠. 리치를 거쳐서 돈 대주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말 대신에 부동산 펀드라는 말을 쓰고 부동산 펀드를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들 한 번 내용을 보면 자기관리는 실체형이 있다. 그러니까 실체형이 있으니까 직원도 있고 지점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이 있으니까 직접 운용 관리할 거고 실체형이니까 법인세도 내야 되겠죠. 자 얘가 이제 중요하죠. 위택관리와 기업 구조정은 명목상 회사니까 서류만 갖춘 회사예요. 그래서 직원도 둘 수가 없고 지점도 둘 수가 없다. 본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데 지점은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직원도 둘 수 없고 지점도 둘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한 부동산은 운영관리를 누구에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에게 맡겨서 운영관리하고 명목상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죠. 우리가 이제 명목상 회사가 또 나왔던 게 뭐냐면 프로젝트 금융회사 프로젝트 회사는 어때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윤 창출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즉 PF라는 금융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목상 회사가 프로젝트 회사였죠. 얘도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왔죠. 자 투자 대상은 부동산이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니까. 그런데 이제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걸 도와주는 도와주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서 혜택을 두고 있어요. 이 혜택이 뭐였냐면 얘죠.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중요하죠. 주식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식 제한을 두지 않는 혜택을 주는 만큼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고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대상이 되는 부동산만 투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 있어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죠. 설립 자본금 그 다음에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자본금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최저 자본금을 준비해야 된다. 무조건 외워놔야죠. 그래서 출제자가 보너스로 한 문제 주겠다. 그러면 무조건 이 숫자죠. 533755 이건 뭐 틀리면 무조건 바로 그냥 체크하고 다른 거 안 읽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53375 자 여기 보니까 얘는 인가후라고 나왔고 얘는 등록이라고 나왔어요. 자 실체형이다 보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직원도 제대로 꾸렸는지 자본금도 충분히 준비했는지 국장이 인가를 해줘요. 인가권자 누구다? 국장이에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가를 해주고 인가후에 70억 얘는 이제 명목상 회사니까 서류만 갖추면 되겠네요. 준비된 서류만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후에 50억 533755 우리가 설립 자본금에 설립은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최저 자본금에 이 최저라는 말은 빼도 괜찮아요. 자본금 얘기하면 최저 자본금이고 설립이랄 때는 반드시 설립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설립 자본금 자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이 중요한데 자 이 두 개 출제자가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주식 제한을 두는 거죠. 주주 1인 특별 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의 소유 한도는 50% 반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좋은 주식을 니들끼리 아는 사람 몇몇만 가지지 말고 상장해서 상장을 했다. 그러면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화 등록 후에 2년 시간을 줄 테니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장해서 공개해서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2년이 3 이렇게 외웠어요. 2년이 3 2년 이내에 3 무슨 뜻인지 알죠? 2년이 3 까먹으면 안 되고 자 그런데 예를 보니까 자 이건 부동산 투자회사 일반적인 주식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1인 소유 한도 50% 초과할 수 없고 일반인에게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청약해야 된다는 건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 해야 되는데 얘만 기업 구조주정만 예외적으로 얘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1인 소유 한도가 없어요. 한 사람이 다 가지도 되고 일반인에게 청약할 필요 없이 뭐 상장할 필요도 없어요. 상장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사모 방식으로 아는 사람 몇몇이 다 가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구조정 리츠는 주식 제한이 없다. 기억해놔야죠. 가장 어려운 문제로 속여낼 때 이걸 내겠죠. 기업 구조정 나오면 주식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이었고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해보면 현물 출자가 있는데 설립할 때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걸 출자라고 하는데 설립할 때는 현금 출자를 해야지 현물로 출자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즉 주식을 3억치 발행하고 부동산 3억짜리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 설립할 때는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얘들은 어차피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아예 막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현금이 충분히 많아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면 그 이후에는 주식 발행할 때 부동산으로 받아도 괜찮아. 부동산 같은 걸로 받을 수 있는 현물 출자는 최저 자본금을 갖추면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 최저 자본금 얼마? 70억, 50억, 50억이죠. 이걸 갖춘 이후에는 현물 출자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예 된다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달라요. 설립할 때는 안 되고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얘가 중요하죠.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통제 기준 이건 딱히 외우지 않아도 돼요. 직원이 준수해야 될 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있는 회사는 딱 두 개밖에 없죠. 리츠 중에 자기관리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 이 두 개만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한다. 자, 3번에서 해석해야 될 건 우리가 아까 인가해주는 건 누구였어요? 인가권자 국장이죠. 자기관리만 인가할 필요 있죠. 얘는 실체형이니까 우리가 등록하는 명목상에서 하는 서류만 갖춰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체형은 직원도 충분히 갖춰서 전문인력이 갖춰졌는지 자본금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봐서 인가를 해주는데 인가권자는 국장이죠. 근데 인가를 내준 다음에 운영할 때 관리감독을 하는 거 주식회사니까 마음대로 상장했다가 망하면 주주들이 손해를 보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겠죠. 관리감독기관은 어디? 금융위원회예요. 따로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기관리를 인가해주는 건 누구? 국장이고 운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관리할 때 관리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 우리 금융위원회 한 번 배웠죠. LTV와 DTI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어디?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자회사 관리감독기관도 금융위원회 그래서 원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얘가 요구하는 서류는 무조건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 회계처리할 때도 회계처리 기준도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걸 따라야 된다.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새롭게 나온 문제는 이거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은 어떻게 구성돼야 되냐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갖춰줘야 되겠죠. 자산을 부동산으로 갖춰야 되는데 자, 부동산만 나오면 자산의 몇 프로 이상? 70%예요. 70% 부동산은 70% 그런데 보니까 부동산에다가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등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등이 나오면 70% 이상이겠죠. 얘는 70%고 이 부동산이 70%였으니까 얘 등까지 해서 10%가 추가돼서 8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질문에서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총 자산은 뭐가 몇 프로 이상이어야 되냐 라고 할 때 부동산만 나오면 70% 부동산에다가 뭔가 다른 게 등장하면 80% 기억해놔야 돼요. 가장 최근에 새롭게 나온 질문 문제는 얘 자산 구성 부동산만 나오면 70% 부동산 등이면 얘는 80% 이상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작년에 법령이 바뀌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해당 연도에 해당 연도에 해당 연도 이익의 90% 이상은 주주에게 배당하여 한다. 대부분 다 돌려주라는 얘기죠. 대부분 돌려줘라. 그런데 위탁관리만 초과배당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얘가 좀 독특한 녀석이에요. 자기관리만 실체형이고 위탁 혼자만 노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위탁만 초과배당 가능하대요. 이게 독특한데 초과배당이라는 건 해당 연도 이익이 만약에 100억이라면 90억 이상은 다 주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 이익이 100억인데 뭔가 빚을 내서 150억까지 만들어서 150억을 돌려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를 위해서 빚 내서 이익으로 배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꼭 해당 연도 이익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빚 내서 이익을 좀 높인 다음에 그걸 초과해서 배당해도 괜찮다라는 게 초과배당이에요. 그러면 자기관리는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자기관리는 실체형이죠. 그럼 나중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직원도 두고 직접 운영관리하니까 나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얘가 빚내가지고 배당을 해줘서 돈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자기관리는 초과배당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은 이미 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걸 도와준다고 해서 주식에 대한 혜택을 다 줬어요. 주식에 대한 제한 자체를 두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따로 별도로 기업 구조조정은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식 제한이 없으니까 주식에 대한 제한은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건 위탁관리만 초과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탁관리만 초과배당 가능하다. 기업 구조조정은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관리는 실체형이니까 나중에 운영하는데 돈이 급하게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빚내서 배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관리만 초과배당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자기관리에 얘는 실체형이니까 직원이 있는데 전문인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라고 잘못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는데 3년 정도 투자할 거야. 우리 3년 정도 공부해서 따면 돼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고 3년 정도 줄 테니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 될 수 있다. 라고 나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이면 공부하는 데 시간 많이 투자했잖아. 5년 정도 투자한 걸로 봐줄게. 그러면 해당 분야에 몇 년? 3년 역시 5, 3과 관련되어 있네요. 3, 5, 5, 3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거예요. 5년, 3년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면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안 하더라도 실부에 오랫동안 경험을 가져 있으면 전문인력 될 수 있다.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해당 분야에 3년 그러니까 5, 3으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몇 년 안에 따면 된다? 3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3년 3년 감정평가사가 좀 더 어려운데 돈급 취급하고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도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죠? 힘내시고 3년, 5년 5년, 3년 5년, 3년 5, 3, 5,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5, 3이 또 한 번 나와요. 우리 설립자본금 5, 3, 3 자기관리에 전문이력 될 수 있는 건 5, 5, 3 이렇게 나오죠. 5, 3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원래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원칙이 뭐예요? 감정평가만 나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는 어떤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비교 방식에 그런데 표준지 공시가는 시장 가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원칙은 그거지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도 괜찮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는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잖아요. 이 적정한은 최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거 그런데 도시는 집값 변동이 자주 일어나니까 최근을 짧게 그 밖의 지역은 길게 그래서 도시 지역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5, 3 이렇게 나오죠. 설립자본금 5, 3, 3 자기관리 전문인력 5,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실거래가 5, 3 내용은 알고 있어야죠. 왜 그랬는지 그러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얘는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서류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인가 절차는 설립 등길로부터 10일 이내 그 다음에 이후에 현황보고서 3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 인가 신청해야 된다. 이건 굳이 외우지 말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답으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보기를 채운 지문이지 이걸 속여낼 만큼의 중요도는 높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우리가 하나 딱 기억하자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건 누구만? 자기관리만 인가 받아야 된다. 얘는 실체형이니까 인가 받는 건 자기관리만 자, 얘가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이건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죠. 근데 얘가 운영하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빌릴 수도 있어요. 당에 빌릴 수도 있죠. 뭘 발행해서? 회사채 회사채 즉 채권을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건 지분금융이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부채금융인 거예요.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돈을 빌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 자본의 두 배 이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부채금융을 활용할 수 있다예요. 당연히 회사 운영할 때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동산 투자회사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분금융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 나오면 이건 지분금융인데 얘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지분금융 얘가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죠.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다는 건 돈을 빌렸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했다는 건 돈을 빌렸다. 이런 건 부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조직회사니까 특별거리를 거쳐서 만약에 통과한다면 10배 이내까지도 돈을 빌릴 수 있더라라고 나오고 자, 이제 문제 풀어보죠. 오른 거 우리 진노가 좀 바빠요. 지난주에 내가 그냥 무시하고 딱 나갔어야 되는데 자, 보죠. 238페이지에 리치된 설명 좀 오른 거 자, 자기관리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외부효과가 나오면 정인지 분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무조건이에요. 정의 외부효과는 비용과 편익에서 누가 크고 누가 크다? 내 돈 드려 사회가 좋다. 그럼 무슨 비용이 크다? 사적 비용이 크고 무슨 편익이?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런 하죠. 이렇게 나오면 정의 외부효과 반대면 부회부효과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효과에서 분산 투자 효과에서 위험 나오면 무조건 체계적인지 비체계적인지 구분해야죠. 뭐만 없앨 수 있다? 비체계적 비체계적은 무슨 부동산? 개별 부동산만이 가지는 거고 체계적은 모든 부동산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으로써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시장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은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체계적 위험 얘는 제거할 수가 없다. 구분할 필요가 있죠.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기업 구조정인지 분명히 구분하고 질문을 읽어야 돼요. 얘들이 성격이 다 다르니까 꼭 구분해야 된다. 자, 자기관리 나왔고 설립자본금 나왔으니까 533, 5억 원 이상이며 인간화 등록 후에 6개월 이내에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최저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죠. 533, 755니까 70억 원을 모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나와야죠. 자, 두 번째 위탁관리와 자산관리회사는 이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직원이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해야 된다. 그럼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건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돼야죠. 세 번째 현물출자 나왔네. 현물출자 설립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가능하다?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하다.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이때 현물은 대부분 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자, 그래서 얘는 맞고 4번에 보니까 자기관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라고 나와야죠. 얘는 실체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금지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거나 직원을 둘 수 없는 건 명목상 회사인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주주 1인 나왔네요. 주주 1인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주주 1인은 자, 주식 소유한도가 있죠.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반절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5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한다. 30%가 아니라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30% 나오는 건 뭐예요? 일반 청약을 얘기하는 거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상장해서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는 건 2년 이내에 3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오른 건 3번 자, 17번 보죠. 틀린 거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정확히 암기만 법령이 되어 있으면 지문 자체는 응용해서 내는 건 아니니까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이익도 얻을 수 있고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한 거니까 맞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자,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맞아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명칭을 써야 되고 자, 보니까 인간화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니까 일반의 청약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몇 프로 이상? 30% 이상 외워놔야죠. 자,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주식 제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여기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오면 이건 자, 주식에 대한 제한이니까 맞는 얘기예요. 주주 1인 소유 안도 50% 초과할 수 없고 2년 이내에 30%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여기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오면 맞고 자기관리나 위탁관리라 해도 해당되는 건 맞는데 주식 제한이 나왔을 때 여기에 기업 구조정 나오면 안 된다. 기업 구조정만 나올 때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예외적으로 얘가 주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놔야 되고 자, 4번에 보니까 최저자본금이 끝난 후에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나오네요. 자산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부동산만 나오면 70% 이상 부동산 등 나오면 80% 그런데 보니까 부동산에다가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등이 나왔네요. 부동산 등이니까 몇 프로? 80% 이상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부동산만 나오면 70% 부동산 등 나오면 80% 자, 5번에 보니까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에 위탁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아니죠. 어디에 위탁해야 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5번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탁과 기업구조정 명목성 회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18번 보죠. 틀린 거 자, 일단 3번, 4번 먼저 볼게요. 자, 위탁관리는 명목성 회사니까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원을 둘 수 없다. 3번도 틀렸죠. 4번 보니까 자, 기업구조조정 나왔는데 주주일인과 특별관계자 자, 일단 주주일인 나오면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제안은 내용은 맞는데 주식제안 나왔을 때 앞에 봐야 되는 게 기업구조정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나오거나 자기관리, 위탁관리라고 나오면 맞는데 기업구조정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주식제안을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오표 하나 해주세요. 18번에 3번, 4번 둘 다 틀렸다. 틀린 게 두 개 있다. 정오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해해 주시고 자, 나머지 보죠. 1번에 자, 부동산 투자회사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종을 지원할 수 있죠. 이 역할하는 게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얘기하는 거죠. 기업이 구조조정 하는 걸 도와주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유동성 현금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얘가 부동산 투자의 의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보니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얘를 잘 봐야 돼요. 공인회계사 나오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 자경 친다는데 몇 년? 3년 정도 투자했으니까 해당 분야에 몇 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어디에? 자기관리 얘기하는 거죠. 실체형이 있고 직원 둘 수 있는 건 자기관리밖에 없으니까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5번에 보니까 발기 설립으로 하면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건 현물출자가 중요하죠.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최저자병금을 갖춘 이후에만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자, 240페이지에 19번 틀린 거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에 설립자본금 533이니까 3억 원 이상 맞죠? 인간화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시간을 줄 테니 자본금을 최저자본금을 준비해야 된다. 이때 자본금은 최저자본금 자기관리 나오니까 755니까 70억 원 이상 맞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준수해야 되고 운용을 건전하게 주제를 보기 위해서 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맞죠? 직원이 있는 것은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이 2개가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따라야 된다. 자, 자기관리는 자, 전문인력을 포함한 직원을 상근으로 둘 수 있고 실체형이니까 투자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형 회사다. 맞죠? 자, 기업구조정 리츠는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 맞죠? 서류가 서류만 갖춘 명목상 회사는 맞는데 명목상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야죠. 면제 혜택이 있다.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21번 보죠. 241페이지에 자, 이 문제는 보니까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운영에 관해서 회계처리를 할 때 자, 회계처리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건 국토교통부예요? 아니면 다른데요? 다른데죠. 어디예요? 금융위원회를 따라야 돼요? 부서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죠. 단, 인가를 할 때 인가권자는 누구다? 국장이다. 인가권자는 국장. 관리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야죠. 자, 1번이 틀린 거고 자, 자기관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보고서를 누구에게 얘가 중요한 거예요.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자기관리가 인가 절차가 좀 까다롭죠.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했어요. 라고를 국장에게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자기관리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맞아요. 이 과정이 이런 거예요. 자기관리를 보면 설립하고 설립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설립 보고서를 누구에게 국장에게 주고 설립 보고서를 저 이렇게 설립했어요. 라고 국장이 알려준 다음에 얘를 보낸 다음에 3개월 이후에 3개월 이후에 현황 보고서 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상태가 여기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를 현황 보고서를 또 국장에게 주고 설립한 다음에 6개월 6개월 이후에는 여기에 인가를 신청해서 저 준비됐으니까 인가 내려주세요. 라고 국장에게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 외워봤자 금방 까먹으니까 굳이 외우지 말고 이렇게 인가하는 과정이 까다로운 건 자기관리예요. 다만 이게 첫 번째 등길로부터 10일 이내에 국장에게 설립 보고서 설립 보고서 한 다음에 3개월 이후에 현황 보고서 설립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인가 신청해야 된다라는 건 자기관리다. 이때 인가권자가 국장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맞겠지 맞겠지 대충 찍어도 괜찮고 4번 보죠. 자산관리회사는 국장의 인가를 받으며 인가권자가 누구다? 국장이에요. 얘도 실체형이 있죠. 실체형이 있으니까 자기관리와 똑같이 취급받아요. 실체형이 있으니까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인가도 받아야 된다. 인가권자는 국장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며 자기관리 자기 자본에 자기 자본이 얼마 이상 돼야 되냐면 70억이죠. 실체형이 있는 자기관리도 얼마 이상이었어요. 70억이죠. 그러니까 자산관리회사도 70억 이상 있어야 되고 전문윤력도 있어야 되겠죠. 얼마? 5인 이상. 그러면 자기관리도 최종 몇 명 이상 있어야 될까요? 5인 이상이에요. 최종 5명 이상 있어야 된다. 똑같아요. 이것도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 자 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 특별법을 따르되 이걸 정한 경우가 아니면 뭘 따른다? 상법을 따른다. 맞고 그래서 21번의 의미는 자 관리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고 인가해주는 사람은 국장이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놓으면 되고 자 22번에 보니까 전문인력 즉 자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없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첫 번째죠. 자 석사 이상이면 해당 분야의 3년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다음에 해당 분야의 3년 이렇게 된 사람이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조항이죠. 공인회계사 있다 없다? 없다. 공인회계사는 아무 관련이 없고 자 넘어가세요 이제 개발관리론 보죠. 7단원 날씨가 조금씩 이제 서늘해지고 있나요? 공부하기 딱 좋아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는 죽으라고 해야 되겠다. 합격은 할 건데 떨어질 사람도 합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요. 무조건이야. 나는 진짜 실력이 떨어질 실력이야. 남들이 아무리 이렇게 평가해도 내 스스로는 야 나는 찍어도 합격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합격을 못하겠다 자신감이 없으면 공부가 돼서 합격할 실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뭔가 긴장해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이에요. 공부가 합격할 실력이 된 사람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나 합격할 거야. 나 찍어도 합격할 거야. 왠지 합격할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서 즐겁게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죽어라 해야 돼 이제. 가능한 시간 좀 만들어서 남편한테는 햇반 먹으라고 하고 그냥 무조건 싸우지 말고 야 내가 지금까지는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래도 내가 남은 기간에 이렇게 해야 내년에 다시 또 너 괴롭히지 않을 거니까 이때 내가 최대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좀 도와줘라. 이해해줘라. 그래서 햇반 싸놓고 알아서 먹어라. 반찬 그냥 시켜서 알아서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어쨌거나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해야 돼요. 자 토지의 이용과 개발 보죠. 자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혹시나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그냥 건너뛰기는 좀 애매해서 잠깐 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면 자 집약도라는 게 있죠. 토지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냐라는 거예요. 집약적 이용한다는 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도심 토지는 땅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겠죠. 그냥 넓게 이용하지 못하고 좁은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겠다. 이걸 우리가 집약적 이용하는 걸 수직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건 건물을 높여서 짓겠다라는 거죠. 낮게 넓게 지는 게 아니라 좁게 높게 지겠다를 높게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죠. 이걸 입체적 이용한다. 고층화하거나 지어한다. 우리가 고층 지하를 이렇게 얘기했죠. 공중 지표 지하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3차원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공중이나 지하를 잘 활용하는 걸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약도가 높은 걸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고 그럼 토지에 투입되는 자본량이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생산 요소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뽑자라면 뭐가 있냐면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된 거죠. 고전학파 얘기해요. 신고전학파 얘기해요. 네? 고전학파. 고전학파. 리카도를 대표로 하는 고전학파는 토지가 중요하니까 토지까지 우리가 3대 생산 요소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신고전학파 마르크스는 야, 토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이면 돼? 라고 구분했던 건 이건 신고전학파고 토지가 중요해. 그래서 생산 요소를 세 개로 구분했던 건 고전학파 리카도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를 줄이고 대신 뭐를? 노동과 자본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것이 이게 집약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 양을 좀 줄이고 여기에 노동, 자본을 많이 집어넣으면 건물이 높아지거나 깊어진다. 집약적 이용한다라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생산 요소 간 결합 비율이 높아지는 걸 이걸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한다. 결합 비율이란 건 뭐냐면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많이 결합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약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 생산 요소 간 결합 비율이 높아지는 걸 집약적 이용이 된다. 도심 토지가 비싸니까 도심에서는 집약적 이용. 외곽은 땅값이 작으니까 낮으니까 어떻게? 집약도가 낮겠죠. 이런 이용을 뭐라고 한다? 조방적 이용. 그러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집약적 농업 조방적 농업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학자 중에 누구예요? 튀네이저.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심 주변에는 여기가 집약적 농업 외곽은 조방적 농업이네. 왜 그랬을까? 지대를 다르게 하는 요인이 비옥도 말고 다른 요인 하나 있겠다라고 찾아낸 거죠. 그건 위치에 따른 수송비가 달라서 그래서 튀넨이 얘기했던 거죠. 집약적 조방점. 수학 체감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수학이 체감된다. 토지에다가 노동자분을 집어넣으면 수학량이 늘어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무한대로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까지만 이익을 보고 그 이상부터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토지 안에서만 무조건 농작물을 무한대로 재배할 수가 없다.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비용에 대한 수익 비율이 감소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 누가 얘기했냐면 전제할 때 어떤 지대론을 얘기할 때 전제했어요. 누구? 리카도의 차액시대. 비옥한 토지가 한정돼 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우등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다. 모든 토지가 우등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등지에서 일부 재배하고 재배가 끝나면 덜 비옥한 열등지로 가고 최열등지로 가서 재배하다 보니까 세왕량이 달라져서 지대가 남는 게 달라졌다. 이걸 차액지대라고 했죠. 그래서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차액이 지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토지용을 봤을 때 우리가 토지용은 그럼 집약적 이용과 조망적 이용이 있는데 무조건 높게 짓는 게 좋냐? 무조건 낮게 짓는 게 좋냐? 이게 손해를 보지 않을 때까지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죠. 정제적으로 합리적이 되려면 그래서 집약적 이용하더라도 어디까지를 이용하는 게 좋겠냐라고 얘기할 때 집약 한계가 있어요. 집약 한계 토지용의 상한선이고 낮게 짓으면 무조건 낮게 짓는 게 좋냐? 아니다. 낮게 짓도 여기는 넘어서야 된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낮게 짓을 때 한계를 조방 한계라고 얘기해요. 토지용의 한선은 조방 한계 토지용의 상한선은 집약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무한대로 높게 짓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무한대로 낮게 가장 낮게 짓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뭐는 넘어서야 되고 조방 한계는 넘어서야 손해보지 않고 이윤이 극대화가 되려면 어디는 넘어서면 안 된다. 집약 한계를 넘어서면 손해를 보니까 집약 한계까지만 이용하는 게 좋겠다. 토지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방 한계부터 집약 한계까지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있는데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걸 직주 분리 우리가 직장은 주로 상업용이고 주거용에는 주택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분화된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주의한 건 우리가 주거 분리 하나 배웠어요. 주거 분리. 뭐에 따라서 분리됐나? 주거지가 소득이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섞여지지 않고 분리된다. 외부 효과 때문이었어요. 외부 효과 때문에 좋은 건 얻으려고 하고 나쁜 건 피하려는 동기에서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혼합되지 않고 나눠져 있다. 주거 분리였죠. 이건 소득별 분화현상이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건 용도별 분화현상이죠. 그러면 직장은 도심에 있을 거고 주거지는 도심이 비싸니까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주거지를 외곽에 두는 거죠.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두는 현상을 직주 분리. 왜 그러냐고 했을 때 도시 환경이 악화되어서 소음 공기가 발생하면 좀 쾌적성을 찾아서 외곽으로 가려고 한다. 도심이 비싸면 땅값이 비싸면 주택 가격도 비싸니까 좀 싼 데를 찾아서 외곽으로 가려고 한다. 도심이 재개발을 해서 철거했다면 도심에 주택이 없어지니까 외곽으로 주택을 구하려고 나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직주 분리가 나타나면 결과적으로 도심이 텅 비는 현상이 나타나요. 낮에는 도심에 사람이 많았는데 밤 되니까 도심이 텅 비겠다. 도심이. 주야간에 인구차가 커지는 현상을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곽으로 다 밤에는 자려고 나가니까 도심이 텅 비고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침상도시. 그 다음에 우리가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거죠. 외곽은 침상도시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자, 직주 분리는 이제 도심이 쾌적해졌어요. 재개발이 끝나서 쾌적해지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외부하게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무조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거지역이 도심 쪽으로 접근하는 건데 도심 환경이 개선되거나 도심과 외곽의 지가 차이가 줄어들었다라면 싼 데를 찾아서 외곽에 갔는데 도심이나 외곽이나 지가가 거의 비슷하대요. 주택가격이 비슷하면 직장 있는 도심 쪽으로 오는 게 좋겠지라고 들어올 수도 있다. 자, 얘 기억해놔야 돼요. 출제자가 시험 문제 하나를 속여내려고 한다라면 예를 내죠. 자, 교통체증이 심화되었다.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었다라고 나오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니까 나가서 들어올 때 출근 시간을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심 가까이에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오히려 들어오는 거다. 나가는 게 아니라 도심 환경이 악화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자,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니까 오히려 들어오더라. 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도시가 이제 활기를 띠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회춘한다라고 얘기해요. 도시가 회춘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자,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해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도심은 옛날부터 저기에서 계속 살았던 저소득 원주민들은 이 집값을 감당을 못하니까 내 쫓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살 곳을 잃어버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걸 도시 회추나 도시가 젊어진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해서 도시 스프롤 이 스프롤은 무질수하게 퍼져나가면서 개발되는 난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질수한 불규칙한 개발이 확산되는 건 어디로? 무조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문제 세 번 등장했는데 세 번 다 답은 외곽으로 라고 나와야 돼요. 도시 스프롤은 도시 중심부에서 중심 쪽으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외곽으로 무질수하게 퍼져나가는 거 자, 무질수하게 퍼져나가니까 중간에 공지, 빈 땅을 남기면서 비지적 확산은 개구리가 띰뛰듯이 날아다니니까 중간에 빈 땅들이 만들어진다. 계획적인 도시 개발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우리 이제 정책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이 뭐를 지정한다? 개발을 하지 말라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무슨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자, 개발 제한구역이죠. 우리가 개발한다는 건 건물 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개발은 건물 지어서 수익을 발생하는 걸 개발이라 하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스프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입지인여는 입지가 좋아서 발생하는 이익을 입지인여라고 한다. 입지요건이 양호해서 발생하는 이익, 입지인여. 대학교 앞은 입지인여가 많을까요? 많겠죠? 대학생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할 건 입지 주체에 따른 토지 용도에 따라서 입지인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학교 앞에 카페 차례에서 운영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죠. 대학교 앞에 고급 수제 양복점 같은 거 한 번에 막 3천만 원 하는 거 이런 거 넓게 차리면 돈을 잘 못 벌겠죠. 그러니까 주체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남는 인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주체나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지가 구배 현상 지가가 기울어진 현상이에요. 기울어짐 현상인데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죠. 낮아지는데 어떻게 낮아질 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가하고 여기가 외곽으로 갔을 때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더라. 어떻게 낮아진다? 첫 번째처럼 이렇게 낮아진다를 지가 구배 현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외곽으로 낮아지는데 낮아지는데 도심에서는 지가 하락폭이 크다 작다.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기울기가? 크죠? 이건 기울기가 작죠? 이 말을 좀 해석하면 도심에서는 여만큼 거리 갔을 때 똑같은 거리를 외곽으로 움직였을 때 도심에서는 지가가 여만큼 떨어져요. 그런데 외곽은 여만큼 떨어지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락폭이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다? 작아진다예요. 당연하죠. 우리 도심 가까이에서는 외곽으로 좀만 가도 지가가 팍팍 떨어지는데 외곽은 10km나 11km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가가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외곽에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외곽으로 지가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낮아질 거냐?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 하락폭이 어떤다? 작아진다. 도심이 하락폭이 크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울기가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완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 지가 구배 현상을 얘기하고 문제 간단히 풀어보죠. 자, 오른 거 246페이지 보니까 토지용의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감소시킨다고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용 가능한 토지의 한정 택지를 얘기하는 거죠. 택지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과다되어 있다. 지가가 상승해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지가가 오르면 토지 집약도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감소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집약도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택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땅값이 비싸질 거고 땅값이 비싸하면 토지를 집중적으로 이용할 거고 인구가 많아지면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도시 스프롤. 도시가 무질수하게 퍼져나가는 거죠. 어느 쪽으로? 외곽으로. 도시 성장이 무질수하고 불규칙하게 난개발이 어느 쪽으로? 외곽으로 확산되는 현상이다. 2번이 맞네요. 3번에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발생하는 인여, 입지 인여는 주체와 상관없이가 맞아요. 주체와 이용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체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입지 인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더라. 대학교 앞에 카페 차리는 것과 고급 수제 양복점은 차이가 있죠. 발생되는 거 다르게 나타나고 경영 능력과는 관련이 없어요. 경영을 잘하는 건 이건 경영 능력이고 입지 인여와는 관련이 없고 중요한 건 입지 인여는 어떤 주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직가 구배 현상은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가 낮아지는데 낮아지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 하락폭이 작아진다라고 나와야 돼. 기울기가 작아진다. 외곽으로 갈수록 직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져. 맞죠? 기울기가 작아진다. 맞고. 그럼 직가 하락폭이 하락률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직가 하락률이 외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걸 얘기한다. 5번에 보니까 도심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에 유입되는, 대체되는 현상은 직주접근으로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직주접근으로 도심이 재개발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대요. 그럼 도시가 활기를 띠겠죠? 이런 건 도심 고등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도시 회춘화라고 하죠. 회춘화 현상. 우리나라 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회춘화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도심 고등 현상은 고호동은 인구밀도가,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밀도가 유동인구, 인구의 유동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등현상이라 그래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직주 분리가 나타나면 자려고 외곽으로 나가겠죠? 그럼 이제 출근 시간에 다 들어올 거고 퇴근 시간에 다 빠져나가겠죠? 도심 근처에서 유동인구가 밀집이 돼 있는 것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많아지고 많아지겠죠? 들어올 때 다 들어오고 나갈 때 다 나가니까 그래서 유동인구의 밀집도를 얘기할 때 고등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직주 분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얘기하는 건 많이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도시가 젊어져서 재개발되는 건 도시 회추나 영어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시 스프롤을 해요. 스프롤. 그 다음에 출시자가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직가 구배 현상을 내는 거고 이번에 보죠. 직주 분리 원인에 해당되는 거 얘가 가장 중요하죠.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간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얘는 직주 접근의 원인이죠. 직주 접근의 원인이다. 틀렸고 도심의 주구 환경이 약화되면 나가겠죠. 쾌적성을 찾아서 그래서 말이 없으면 주거지는 당연히 도심에 둘려고 해요. 외곽에 둘려고 해요. 외곽에 둘려는 성향이 커요. 쾌적성을 찾아서 외곽 지역의 직가가 높아진대요. 도심이 비싼 게 아니라 외곽에 비싸니까 직가 차이가 없으면 직장 가까이에 두는 게 좋겠지라고 들어오는 거죠. 얘는 직주 접근이고 도심이 비싸지면 나가겠죠. 도심이 재개발해서 철거했대요. 재개발이 끝난 게 아니라 철거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심에 주택이 없으니까 나가겠죠. 나가는 거. 얘도 맞고. 도심 주택의 용적률 등 공적 규제가 강화됐대요.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도심에서 건물 짓기가 어려우니까 외곽에서 짓고 살려고 하겠죠. 나가는 거. 그래서 나가는 건 4개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건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원인이다. 얘가 가장 중요하죠. 얘만 알면 찍어도 충분히 맞을 거니까. 3번 보죠. 토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우리가 한계지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한계지라고 얘기하면 택지 한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한계지. 택지 한계지. 건물 지을 수 있는 한계지를 얘기한다. 우리가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도 한계지가 나왔죠. 이때 한계지는 최열등지를 말하는 거예요. 농사짓기에 가장 비옥하지 않는 토지를 한계지 최열등지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의 한계지 얘기하면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한계지. 무슨 얘기냐면 도시가 있다고 해보죠. 도시. 도시는 개발 토지를 도시라고 얘기해요. 도시의 토지를 개발 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건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그래서 이만큼이 도시라면 이 도시 바깥쪽은 뭘 지을까요? 농사를 짓겠죠. 그래서 농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맨 바깥에, 맨 바깥에 있는 이 외곽에 있는 이 택지를 뭐라고 한다? 한계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계지. 그래서 아무 말도 없는 조건이 아무것도 붙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한계지는 맨 외곽에 있는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예요? 택지예요? 택지예요? 택지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계지는 농지가 아니라 뭐다? 택지다. 택지. 도시의 맨 바깥에 있는 택지를 한계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의는 이거죠. 택지의 최연방권을 말한다. 택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의 맨 외곽을 말함으로 택지다, 택지가 아니다. 택지이다 라고 나와야죠. 택지이다, 농지가 아니다, 택지다. 그러면 한계지의 집가는, 여기는 집가는 옆에 있는 농지랑 관련이 있을까요?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죠. 이 용도 지역이 전혀 다르니까 옆에 있다고 해서 농지와 비슷한 게 아니라 택지니까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의 집가는, 한계지의 집가는, 택지의 집가는 도심, 토지와 관련된다라고 나오고 옆에 있는 농지와는 뭐다? 농지와는 무관하다. 용도 지역이 전혀 다르니까 옆에 있다고 농지와 집가가 비슷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번에 보니까 성숙도가 매우 낮은 한계지 이렇게 나왔네요. 맨 외곽에 있는 택지인데 성숙도가 낮대요. 이 말은 뭐냐면 성숙도가 낮은 건 전환속도가 느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속도가 느린 걸, 이걸 성숙도가 낮은 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가치평가는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토지의 용도가 바뀔 때 후보지와 이행지가 있었죠? 후보지가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인 용도 지역 내에서 이행지죠.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이내, 후간 이렇게 외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보죠. 얘가 이렇게 농지였는데 나중에 도시가 커져나가면 뭘로 바뀌어요? 얘가 택지로 바뀌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지는 중간에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후보지가 등장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 나오면 감정평가에서 딱 세 개만 얘기했어요. 택지, 농지, 임지, 이 용도 지역 세 개. 상호 간에 전환 중이면 후보지. 그러면 만약에 이 도시가 커져나간다고 했을 때 점차 인구가 많아지면 커져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농지가 뭘로 바뀔 수 있다? 택지로 바뀌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가 커져나가면서. 그러면 얘가 중간에 후보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후보지일 때는 가치를 어떤 용도로 평가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지로 평가할까요? 택지로 평가할까요? 일반적으로 뭘로 평가해요? 택지로 바뀌어질 거니까 택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가치평가는 일반적으로 머리를 기준한다. 전환후를 기준 잡는다. 어차피 얘로 바뀌어질 거니까. 그럼 내 조건이 전환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성숙도가 낮으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뭘로? 전환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 조건이 성숙도가 매우 낮으면이라는 조건이 걸쳐져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전환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뭘로 평가하냐면 전환후로 평가한다. 어차피 얘가 얘로 바뀌어질 거니까 택지로 평가하는 게 맞는데 바뀌어지고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1년 지나서 바뀌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전환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방사형의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수단의 발달은 교통수단이 잘 발달됐대요. 외곽에서 도심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외곽에서도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도시가 점점 커져나가면서 택지가 점차 넓어지겠네요. 그래서 한계지는 어느 쪽으로 퍼져나간다? 외곽으로 퍼져나가서 도시가 좀 더 커져나갈 수 있을 거다. 도심 안쪽이 아니라 도심 외곽으로 바깥쪽으로 퍼져나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번 보니까 여기 한계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앞에는 차가의 한계지, 자가의 한계지 이렇게 나왔어요. 한계지는 원래 의미가 끝지점의 거리, 끝지점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앞에 조건을 보니까 차가의 한계지는 내 집을 지으려고 할 때의 한계지 어디까지 외곽으로 나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차가는 빌린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조태. 그럼 이제 빌리는 집이 더 외곽으로 나갈까요? 내 집이 더 외곽으로 나갈까요? 빌리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직장 가까이에 둘려는 경향이 크고 내 집일 때는 좀 더 쾌적한 곳을 찾아서 외곽으로 나가려는 성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 한 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차가의 한계지가 더 어디로 간다? 외곽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차가의 한계지가 더 원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차가의 한계지가 더 원방으로 나간다.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먼 옛날까지 해서 토지 이용과 관련되어서 요즘에 먼 옛날에 한 번 나왔던 지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한 번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던 거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나오면 딱 아주 쉽게 지문이 나올 거니까 들어봤다는 자체만으로도 찍어도 맞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한계지 얘기하면 택지 얘기한다. 웬 외곽에 있는 택지를 다른 말로 한계지라는 말을 한다. 농지가 아니라 택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는 옆에 있는 농지와 관련이 있어요.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어요.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어요. 얘는 택지니까. 옆에 있는 농지, 옆에 있지만 용도 지역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농지와는 지가와 관련이 없고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옆에 원래는 외곽에 농지가 있었을 텐데 얘가 교통이 발달되면 도시가 커져나가면서 이 농지가 뭘로 바뀌어질 거다? 택지로 바뀌어지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용도가 바뀌어지는 전환 중의 토지인 이행지나 후보지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묻는 거. 그럼 후보지나 이행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뭘 기준한다?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예외적으로 성숙도가 매우 낮거나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린 경우라면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고 내 집의 한 개지, 내 집을 마련할 때 좀 더 쾌적성을 찾아서 외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쉬었다가 부동산의 개발 위험 보죠. 흑흑으로 갈 한다. 시절 소 proyect 요 거